안녕하세요. 신의 뿌리 개봉 예정작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독일 영화로 스릴러 장르입니다. 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제목은 바로 토막살인범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화성살인 연쇄살인사건에 진범이 잡혔죠? 전에 그 영화 보고 진짜 며칠 밤을 설쳤는데 드디어 진범이 잡혔어요. 그렇듯이 이번 독일 작품 스릴러 토막살인범의 고백 한번 예고편을 볼까요? 좀 소름이 또 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are you Pete Carnell? 네, I thought it was great. 그래서, if it's a possibility, I would really like to work with you. 어디에 가고 있는지? 그런데, I want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네, I want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What do you feel like today? Sounds good. 네, I want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wrongdoing is a wrongdoing. You had the guarantees a better way to do it. 말 문이 막힙니다. 이런 영화를 소개하는 저도 그러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그러고 아 참, 이거를 과연 관객 여러분들을 보러 극장을 찾으라고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그래도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독일 영화 토막살인범의 고백 시간이 86분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한번쯤 한번쯤 이런 쌀쌀한 초가을 날씨에 등골이 오싹하는 영화 토막살인범의 고백 17일날 개봉합니다. 여러분, 시내프리에서 추천하는 영화치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괜히 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천을 해야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리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내프리 개봉 예정 짝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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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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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